오늘은 좀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1선 급등 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 21선 매법. 매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모든 2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장대 항목의 캔들이 발생한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 다음에 급등 후 21선 2평 눌림이 공략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2선 분할 공략을 한다. 20% 수익 시 매도하고 21선 이탈 시 매도한다. 신용 비율,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은 제외하면서 신규 매맨텀 재료가 강한 종목을 선호한다. 성장성은 3년 이상인 종목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매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항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낫는데 모든 2평을 장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선 자리에서 눌림을 갖게 되는 거고 62선에서도 분할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 사항은 22선입니다. 20% 수익 시 매도하는데 더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에 배웠을 때 저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아에 있는 분이 매매하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명언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말했다고는 하지 않죠. 21선을 본다는 것은 20%를 먹겠다는 것이요. 5일선을 본다는 것은 5%를 먹겠다는 거고 61선을 본다는 것은 60%를 먹겠다는 거다. 다만 내가 5일선을 보겠다는 건 5일 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거고 21선을 본다는 것은 20일 안에 수익을 보겠다는 거고 61선을 본다는 것은 60일 안에 수익을 보겠다는 얘기다. 대신에 기다림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문득 떠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종목이 대량 수급이 이렇게 나왔어요. 바닥에서 드디어 모든 입형을 장악하고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트렌드를 잡았는데 종목 자체가 21선이 눌리지는 않았죠. 21선은 눌리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에서 툭 튀어 올라오게 되고 11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종목은 21선이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셀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12선 간보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창단조가 일반적인데 대창단조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대량 수급이 터지게 되고 대량 수급 이후에 21선 눌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러 볼 건데 여기서 21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 20일 정도 수익을 본다고 생각해도 되고 20% 정도 수익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21선, 아까 대창단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1선에서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20% 수익을 먹고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자리, 수급이 나왔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쉬운 매법이죠. 자,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었고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스타트 지점이 어디였느냐 항상 그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주식하면서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뿌리가 틀리지 않으면 낙엽과 모진 환경과 모진 어떤 태풍에서도 결국은 뿌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수익을 보는 거고 뿌리가 없는 종목은 흔들리게 됩니다. 코퍼스 코리아의 뿌리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었고 여기서 주식의 반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시세가 세다 보니까 21선 언저리 왔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반등 나오고 다시 21선 터치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근처, 이 근처, 뿌리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뿌리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쎘던 구간이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없었습니다. 한솔 P&S는 제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흐름상에서의 기대치와 흐름에 대한 패턴, 흐름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치고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솔 P&S 보겠습니다.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대량 수급이 붙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주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21선에서 딱 찍히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술 P&S를 제가 방송에서 했을 때도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1900원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였죠. 왜냐하면 대량 수급으로 2평을 뚫어주고 횡보를 하다 보니 시세. 그러니까 왜 대량 수급을 한번 보고 하냐면 나 시심이 좋아요. 수급이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 패턴이거든요. 나 심이 좋아요. 나 수급이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맞춰주고 나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주가 흐름에서 보셨을 때 2400원에서 600원까지 주가파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얼마의 매수를 했겠어요? 한 1950원. 맥시멈 2000원. 그럼 우리가 21선을 갖고 매매를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잡으면 될까요? 20%면 2400원을 잡으면 되겠죠. 2400원이면 딱 고점 잡고 내려오는 자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400원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가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핵심 사항은 뭐예요? 요런 자리들은 다시 또 내려오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볼게요. 정특 테마주 및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으로 두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핫하게 두가를 받고 있습니다. 22선에서 대량 수급이 나오죠.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할 때가 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갔죠. 두 달을 그냥 횡보해버렸어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종목이 안 가다가 딱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21선에서 스타트 돼서 20% 2000 얼마죠? 400원 2400원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그에서 맞춰주게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잡으면 주식은 제대로 잡으면 몇 배인지 아십니까? 3배입니다. 3배. 주가가 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목표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주가 파트를 봤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플로우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플로우인덱스가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쭉 하다가 요 구간에서 8만 4천원까지 올라옵니다. 8만 4천원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하게 되는데 횡보가 구간에서 이렇게 심의 매집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파동이 나오죠.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 올라갔죠. 근데 3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얼마에? 8만 4천 3백원까지 주가 파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시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2평을 다 장악하고 나서 그 2평을 갖고 주가가 눌림과 파동에 대해서만 잘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여유로우시면 된다. 3박자만 내면 된다. 우리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가 맞고 그다음에 그 종목의 본질적 사업만 맞다면 그 주식은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매매법, 양념 이 좋은 싱싱한 재료를 갖고 탁탁탁 탁할쳐가지고 맛있는 생선이 되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